사용 후 해결료 해결 문제가 제20대 국회 하반기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대 국회 후반기 정책현안 자료집에서 원전 내 임시건식저장시설이 불가피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사용 후 해결료 처리의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앞으로 사용 후 해결료 발생량은 25%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비용과 시설 확보 일정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